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사진으로 동영상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키네마스터라는 앱을 설치합니다. 현재 스마트폰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동영상 제작 앱은 키네마스터라입니다. 설치한 후에 키네마스터를 터치하면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있죠. 여기 프로젝트인데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16대9로 합니다. 16대9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하면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동영상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저는 이 중에서 하나를 스위스 사진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이렇게 제가 툭 터치하면 아무 사진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일 처음에 오는 사진을 이렇게 해서 툭 이걸 터치하면 이 사진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 이 사진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해보겠어요. 툭 터치하니까 아래 내려갔죠. 툭 터치하니까 아래 내려갔죠. 이렇게 툭 터치합니다. 사진을 한 20장 내지 30장 정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저장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맨 앞으로 이 아이콘이 맨 앞으로 가는 그런 이 부분을 타임라인이라는데 타임라인은 맨 앞으로 가는 아이콘입니다. 여기서 맨 앞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플레이하는 아이콘은 이겁니다. 이걸 터치해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툭 터치해서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사진이 보세요. 사진이 이렇게 움직이죠. 사진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키넷마스터에서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사진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 다음에 글자를 간단히 넣어보겠습니다.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텍스트라는 T가 있죠. 요걸 터치합니다. 그리고 터치해서 입력을 합니다. 아름다운 스위스어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스위스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넣었겠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림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세요. 아름다운 스위스로 되어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누르면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란 색깔로 제가 바꿨습니다. 노란색 글로 이렇게 바꿔 보세요. 글자가 희미하죠. 그때는 여기에서 윗필로 내려가서 윤곽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툭 터치해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면 글씨가 보세요. 아주 글씨가 여기서 아리또또또또또하게 되어있죠. 이렇게 자막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서 부위 눌러서 터치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악을 넣습니다. 음악을 넣는 방법은 오디오를 터치하면 돼요. 음악을 넣는 방법은 여기 오디오 있죠. 오디오 이것을 툭 터치해서 쭉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가져오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여기서 뭘 가져오느냐 하면 음악을 지금 고르고 있어요. 고르겠는데 요거 한 번 가져올게요. 이게 뭐 Let's Treadors from Carmen 카르멘의 투사라는 이 음악을 한번 가져오겠어요. 2분 20초는 이걸 툭 터치합니다. 툭 터치한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면 돼요. 여기 플러스 있죠. 플러스를 누르면 지금 음악이 막 들리죠. 플러스 누르면 음악이 이 하단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프레임 시켜 볼게요. 음악이 자꾸 마음에 안 들죠. 이런 경우에는 음악을 다시 터치해서 삭제해버리고 다시 오디오로 갑니다. 오디오로 가서 폴드에서 다시 한번 골라보겠어요. 음악을 음악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화면과 음악을 이렇게 딱 맞게 고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음악에 대해서 제가 음악에 대해서 비열로라서 고르는 데 좀 힘드네요. 여기 쭉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이 굉장히 많이 모아 놨는데 거기에서 하나 골라보겠어요. 이사도라를 제가 찾으러 왔는데 빨리 안 나오네요. 이사도라가 여기 있네요. 이사도라 이거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를 누르면 음악이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프레시켜 볼게요. 이렇게 음악이 나오자. 음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이 조금씩 움직여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저 끝에 가서 여기 보시면 사진은 여기서 끝나는데 음악은 계속 되죠.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뒷부분을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음악을 툭 터치해서 왼쪽으로 보면 가위가 있습니다. 가위를 터치해서 오른쪽을 잘라 버리면 돼요. 플레이네드의 오른쪽 트림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잘라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 동영상을 이제 출력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서 자막 넣고 사진을 여러 장 가져와서 자막 넣고 음악을 넣었습니다. 출력은 이겁니다. 공유아이콘을 이걸 터치합니다. 공유아이콘을 터치하면 이렇게 해상도가 있어요. 해상도는 1080p라고 프레임레이터 프레임레이터는 30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보내기를 하면 되겠죠. 즉 내보내기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 동영상이 만들어질 때는 전화같은 거 받으면 이게 파일이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받지 말고 전화를 받았을 때는 다시 내보내기를 해야 됩니다. 키네마스는 저는 정품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만약 지금 현재 완성이 되었네요. 완성이 되어서 이 부분을 터치하면 프레이가 됩니다. 프레이가 한번 시켜볼게요. 톡 해서 비디오 플레이 해서 아주 화면이 아주 멋지죠. 아주 멋진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집니다. 이게 스톱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자막을 넣고 음악을 넣어서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동영상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동영상 제작에 취미를 붙이면 생활이 보다 더 여유가 있고 즐거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영상